인형 아이돌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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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젤리 조리 젤리 젤리 그릇 고춧가루 고춧가루 Bhagavad ится 저녁 젤리 辣 젤리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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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살크림 그로케를 만들었어요. 로제 불닭 납작당면도 준비했어요. 치즈도 올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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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자윽 이번엔 고추냉이를 만들어라. 고추는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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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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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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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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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저번에 먹지 않다. 고추냉이 맛있다. 점점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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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먹다니? 고추와 고추냉이를 만들면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매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추. 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은 개크림 고로케 먹었습니다. 양파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느끼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아는 꾸덕했어요.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노즐 불닭 납작당면이랑 같이 먹어서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크림 고로케 좋아하시면 집에서 한가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